안녕하세요. 비뇨의학 TV 이영희입니다. 고혈압 약을 처음 시작하다가 성기능 부작용 때문에 고민해서 오시는 분, 최근에 혈압 약을 바꿨는데 성기능이 갑자기 변화가 왔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혈압 약 이야기를 처음 신환으로 오셨을 때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혈압 약을 드시게 됐냐고 하면 내과 선생님이 평생 먹으라고 해서 드시기 시작했다는 분이 있는데 이 약이 어떤 종류의 약이고 이 약을 왜 먹기 시작했는지를 이해를 하고 혈압 약을 드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혈압은 높아질 수 있지만 신장이나 아니면 본태성 고혈압, 내분비에 의한 여러 가지 것들도 있고 또 스트레스에 의해서 혈압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혈압은 여러분이 인생을 상대하는 압력이다, 인생 살아가는 나의 압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본태성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약을 드시기 전에 생활 습관을 고치셔야죠,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셔서 좀 저염 시기를 해야 되고 짜지 않게 드시면서 금연금주 하셔야 되고 체중 감량이 또 중요하죠, 이거는 뭐 적절한 운동과 병행이 돼서 악착같이 좀 노력을 하셔서 가능하면 약 없이 혈압이 조절이 되면 가장 이상적이지 않겠어요? 피치 못하게 약을 드시게 되면 선생님하고 이게 어떤 종류의 혈압 약이고 나는 왜 이거를 복용을 해야 되고 정보를 좀 교환하면서 약을 드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작용이 생겼을 때 저희 비뇨기과적인 자문을 구했을 때 도움드릴 수가 있는데 대부분 약 이름은 모르시는 경우가 많고요 고혈압 약을 드시기 시작하게 되면 정상적인 환자분보다 고혈압군이 2배 이상 성기능 문제가 많이 생기시거든요 고혈압 자체는 성기능을 나쁘게 하지만 혈압 약을 드시고 나서 성기능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또 더 악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과거에 드시던 약제들이 악화가 됐기 때문에 혈압 약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고혈압이 대사증후군의 일환이기 때문에 월등히 성기능장애 동반 비율이 높은 거거든요 발기부전이나 성기능 변화가 벌써 오면 심혈관계에 대한 질병의 사인일 수가 있거든요 3, 4년 후에는 대부분의 어떤 심혈관계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전조 증상일 수도 있는 겁니다 발기부전에 대한 지표가 굉장히 심혈관 질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게 밝혀졌는데요 혈압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 음경 동맥도 손상을 받아서 음경 동맥의 혈관 벽 혈류가 나빠져서 발기부전이 유발이 되게 되고 과거에 드시던 혈압 약 중에서는 악명 높은 혈압 약들이 있어요 악명 높은 인효제라든지 베타 차단제 이런 약들이 있거든요 새롭게 나와서 환자들에게 적용하는 약제들은 큰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성기능에 장기적으로 보면 도움이 되는 혈압 약들도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인효제, 따야자이드 인효제, 다이크로지드 같은 경우 또 베타 차단제, 아테놀 같이 유명한 약들이 있죠 무기력해지고 힘부전에 그런 약들을 쓰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알파 차단제와 같은 교감신경 차단제는 카두라 같은 약은 전립선 약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전립선 약으로 해서 증상이 좋아지면서 다른 혈압 약 끊고 카두라만 유지했던 환자들도 많거든요 알파 차단제는 기립성 저혈압 때문에 혈압 약으로 단독으로는 요즘에 많이 안 쓰고 있고요 고혈압과 심부전이 동반된 경우에 쓰는 베타 차단제들 중에서 이런 아테놀 같은 약의 부작용이 생겼을 때는 꼭 써야 된다고 하면 네비볼롤이라고 하는 네비레트 약제가 베타 차단제 중에서는 안전한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칼슘 통로 차단제라든지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같은 약제들이 성기능에 큰 영향이 없는데 요즘에 사용되고 있는 안지오텐신2 수용체 차단제 같은 경우에 ARB라고 하는 약제들이 성기능의 양호한 보호효과가 있다고 또 신장기능의 보호효과 이런 것 때문에 과거처럼 인효제라든지 베타 차단제를 마구 쓰시지는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랫동안 옛날서부터 똑같은 약을 드셨던 분들이 성기능에 대해서 상담을 한다고 하면 혈압약에 대해서 한번 성상담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의뢰되면 추가로 성기능 개선제를 드리게 되는데요 건립선 비대증, 배뇨장애 목적으로 알파 차단제를 드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드시면서 혈압 조절이 오히려 잘 돼서 혈압약을 끊게 되는 분도 많이 보호가 된다는 이런 재미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용기과 의사들이 혈압약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혈압약을 드시는 정보를 꼭 알아야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발기부전 치료제를 추가로 하게 되는 경우 그 이유가 바로 이런 협심증과 심혈관계 보호 효과가 있는 시알리스 메일요법 같은 경우가 이런 고혈압 환자에서 만약에 어떤 중립적인 약제도 성기능을 호전시키지 못할 때 환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대사 질환 때문에 성기능 장애가 좀 심하게 동반된 경우에는 시알리스 메일요법과 같은 병역요법으로 고혈압 환자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강조가 돼야 될 것입니다 빈영의학TV 이웅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